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저희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직전에 나와서 짧게 다뤘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40%에 육박을 했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5일에서 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주 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 39.2%로 나타났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평가 비율을 보인 거고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주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진 57.7%로 집계가 됐습니다. 충청과 인천, 경기에서 60대 이상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오른 건데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한 건데 이종훈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디커플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조화가 안 됐다. 동조화가 안 됐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 또는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별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선을 보시면 1월 달부터 지금 2월, 1월 첫째 주와 2월 둘째 주까지의 흐름을 보면 서서히 서서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긍정 지지율. 그리고 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함께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향.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선이다. 물론 지난주와 비교할 때는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 안 납니다. 오차범위 내죠. 하지만 1월 달과 비교할 때는 4%포인트 정도 지금 오른 셈입니다. 지금 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면 36에서 41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대통령을 찍어준 득표율이 45% 가까이 돼요. 그러면 45%는 지난번에 찍어준 분들인데 지금 30%대에 갇혀 있는 건 그만큼 한 10몇 퍼센트가 아이고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실망을 하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 없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그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듭니다. 총선 앞두고 돌아오고 있다. 그렇죠. 총선 앞두고 돌아오고 있고요. 또 이 당이 1년 한 6개월, 1년 한 7, 8개월 됐죠. 그런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과 대통령 간의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또는 당의 흐름들, 당의 어떤 막말 논란 또는 어떤 정책 이슈 또는 또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리스크들이 최근 한 1, 2개월 사이에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게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흐름이 이제 다시 보수의 안정적 희구 세력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불안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또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추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있다는 부분들을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당 지지율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양당이 지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지금 총선이 한 57일 남았습니다.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진영이 점점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지지율이 또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이루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양 진영이 접전 속에서도 결집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건 중도층의 표심일 텐데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떻게 중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심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이 보면 거의 1년 만에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장가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됐고 민주당은 하락입니다.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리얼미터 기준으로 양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민의힘 지지도는요. 한 주 전보다 1.1%포인트가 오른 40.9%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요. 한 주 전에 45.2%에서 41.8%로 내려왔습니다. 3.4%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긴 한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2.2%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6.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도 역시 민주당이 좀 앞서기는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보다 4.5%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역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압도적이었는데요. 다만 한 주 전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8.8%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올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종 실장님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면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김건 여사 관련 여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이 설 민심 이후의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이라는 건 어찌 됐든 지금 사람들이 내 집단 강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친지 또는 친족 이렇게 내 집단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이에요.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한 순간 그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공유하느냐 안 공유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뭐라 할까 흐름이 공개화되고 공론화된 장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상 민주당 진영이나 혹은 야당 쪽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뒀던 게 설 연휴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대담을 했거든요. 대담이 미흡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질책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조금 별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여론조사 말고도 일부 장변 말씀처럼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유의미하게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현상들이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 그래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이미 네거티브로서 하나의 상수가 되고 있다. 변수로서 무엇인가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 신년대담 이후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긍정적이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는 또 감논을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대통령의 대담은 지난주에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추후적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대담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의 선물 수술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해명이 부족했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들도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끝나면서 여야의 공천 경쟁도 이제 본격화할 전망인데 먼저 오늘 공천 면접을 시작한 국민의힘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의 양지행, 험지가 아닌 양지행을 두고서 논란이 좀 설 전에 있었는데 대통령 후강 없다 이런 취지의 윤 대통령 대담, 신년대담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교통 정리가 좀 이뤄지고 있다는 어떤 관측,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인데요.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여당의 양지죠. 강남 의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이후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당에서 사지 출마를 결정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모 전 비서관을 험지 차출할 계획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 수원 그리고 고향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기지는 않는 대신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간 지역구 공천 신청자 820명에 대해서 면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없다 이런 걸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좐모 실장님, 이원모 실장이, 이원모 비서관이 사지 출마도 가라면 가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른바 용액관이라고 하죠. 용산 출신 참모들. 재배치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청선에서 여당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 포인트가 바로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검사 출신들이 비서관들 또는 행정관들이 진짜 내리꽂히느냐 이 여부입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가시화될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이어질 겁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공천 실장님 뚜렷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는데 일단 이원모 비서관, 강남 의뢰 신청을 했다가 굉장히 부득여 맞았습니다. 뭔가 비판을 다 받았죠. 지금 이원모 비서관이 아 뜨거워 하고 이제 어디든 가겠습니다 했더니 경기 쪽 그러니까 고향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다른 남양주도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험지 쪽으로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도했던 곳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진우 비서관은 어떻게 할 건가. 해운대 갑 있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자리를 비운 그곳은 진짜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만만치 않게 많은 또 증정한 인물들이 지금 공천시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 이런 프레임은 어느 정도는 거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뭐 갑자기 좀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제 서대문 서울 서대문가 투입 추진 얘기가 또 한 번 나왔고 거의 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진을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은 설입니다. 설에 그치고 있는데 이곤 변수사님 어제 나왔던 보도부터 오늘 뭐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인요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난해 10월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공간위에서는요. 인요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서울 지역구의 출마를 강력하게 설득을 했다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는데요. 선 연휴 전에 인 전 위원장에게 이 서울 지역구 중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연세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 가배 출마를 요청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인 전 위원장 가족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러한 출마 요청 사실상 고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공간위에서는 재차 인 전 위원장을 좀 설득해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번도 인 전 위원장과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연락드린 적도 없다라면서 아직 출마 의사가 있다 아니면 당에서 요청하면 인 전 위원장이 출마하실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가 좀 앞서갔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일단 정영환 공관위원장 오늘 아침 출근길 목소리 한번 어떤 얘기하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 혁신이 그거 하시기 전에 차대원 갑쪽에 좀 나오실 생각이 좀 있다가 최근에 전화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은 사모님이 좀 반대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환급 끝나면 우리 당사를 한 번 모셔가지고 도시락 미팅을 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출마에 대해서 사모님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관위원장이 했는데 어디 기사를 좀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출마보다는 남북 관련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좀 피력했다는 건데 이종원 실장 일단은 공관위에서는 재차 한번 설득해보겠다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인요한 위원장 바뀔 수 있을까요 마음이? 일단 공관위 쪽이나 혹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공천과 관련해서 이거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종로도 생각하고 있고 서대문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누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장기 말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서대문갑만 하더라도 지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만을 선언함으로써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서대문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탈환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곳에서 무엇인가 탈환을 할 거냐 아니면 종로도 지금 최재형 의원이 있지만 최재형 의원보다 종로 자체를 갖고 있는 상징이 이번에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다시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죄다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의 이번 총선 활용이 상당히 폭이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 자체 혁신위원장 자체의 어떤 결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약간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관위원장이 사모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배경이 어쨌든 그만큼 설득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그럼 당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인요한 위원장의 결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지금 출입기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영호 의원이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지금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렇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혁신의 이미지가 사실 됐었는데 그만큼 당에서는 아주 좋은 카드다라고 좀 보고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이 언제나 총선 때 갖고 오는 게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조부가 항인운동으로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부친은 참전용사입니다. 6.25 참전용사고 이런 서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꿰뚫는 그런 가족이라는 서사가 있고 두 번째는 혁신위원장 시절에 보셨겠지만 기존에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는 언어의 습관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이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말도 하고요. 네. 할말도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 총선에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지금 당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 재배치 논의도 한창이라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험지 출마설을 나돌았던 김기현 전 대표는 일단은 기존의 울산 지역구 그대로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현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에 그대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대표로서 기여들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서 서병수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삼선 김태우 의원은 양산 의뢰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을 했고 또 조혜진 의원은 경남 김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지금 최근에 중진 재배치가 PK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좀 일고 있었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굉장히 강세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중진들은 굉장한 어떤 그 자체의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힘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데 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낙동강 벨트에 부산, 경남 중진들 재배치를 했고 또 대구, 경북 수도권에서도 추가 희생 권유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어때 보이십니까? 일단 PK는 손쉬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빼앗긴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K 지역에서는 지금 순응하는 어떤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TK예요. TK는 지금 국민의힘이 석권하고 있는데 지금 낙동강 벨트처럼 전선이 있으니까 여기 나가라. 대구에서 다른 지역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TK는 거의 다 국민의힘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차출하는 방법. 수도권에 가장 험지를 추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단 PK는 먼저 합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TK에 설득하는 지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불출마든 아니면 서울에 험지 출마든 이제 TK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공천 혁신이냐 아니면 공천 파열음이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이미 물밑에서 작업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K에 사실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5선에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3선에 윤재욱 의원 3선에 또 김상호 의원 이렇게 세 분만 사실 3선 이상이고 이러다 보면 일단 3선 대상이 적다는 것. 그다음에 또 초선들 중에서도 점수가 좀 낮은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16일 면접이 시작이 되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TK 쪽은 변수가 되는 거고 일단은 다른 지역은 좀 마무리가 좀 순탄하게 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중진들의 재배치 전략이 순탄하게 이어가고 있다 아니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중진 재배치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구에 그대로 또 출마를 하게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중진들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른바 중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기여도가 높다는 얘기 나왔죠. 그런데 그 기여도가 높다는 것도 사실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주관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앞서 김태우 의원이나 서병서 의원 또 조혜진 의원이 당에 대한 기여도가 또 낮냐라고 본다면 또 당연히 반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 내부에서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너무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재배치가 되고 나면 남는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누가 공천이 되는지 그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천이 되는 그 지역,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공천 파열음이나 갈등들이 또 불붙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GRING Network GRING Network 2020 GRING Netwo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